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대표 김종혁인데 반갑지 않겠지? 지금. 막 미쳐. 그러지 마세요. 힘내야지. 윤리 내가 말했잖아요. 6평 때 어려울 거라고. 그리고 6평 끝나고 막 기분 좋아. 잘 봤어. 이런 애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학교에서. 꼴베이시는 애 있겠지? 새끼 왜 잘 봤지? 뭐야? 운빨이야? 탄빨이야? 국어빨이야? 수학발이야? 수학은 또 힘들 거고. 그래서 6평 끝나고 자기 성찰과 반성 해야 되겠지만 어려워요. 당연히 쉽지 않아. 6평 때부터 막 다 만점 1등급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멘탈 관리를 잘해야 돼. 6평 쉽지 않았고 힘들었고. 본인 위로를 좀 해야 돼요. 본인 위로. 괜찮다?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수능까지 괜찮아? 그러지 말고 본인 좀 이렇게.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주체적으로 살아요. 어떤 게 주체적이냐면 스마트폰 쓸 때도 스마트폰 사봐라. 매뉴얼 안 봐. 매뉴얼. 매뉴얼. 누가 막 매뉴얼 이만큼 보면서 전원 이렇게 켜나? 필요 없어. 매뉴얼. 사서 전원 버튼 켜면 그 다음부터 내 거야. 그냥. 엄마 아빠도 봐봐. 주차 막 해. 노란선에다가. 대충 딱 보고 불법 유터 막 돌려도 되겠는데 또 빨리 학원 가야지. 주체적이에요. 주체적이긴 한데 문제점이 뭐냐면 주체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되겠지라고 하고 자기를 극한으로 너무 많이 밀어넣는 거야. 이 정도는 공부하고 이 정도는 쉬어야 되고 이 정도는 나를 아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너무 가면 안 돼. 그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즉 6평 이후에 좋았어. 국어 하루에 막 이만큼. 영어 이만큼. 수학 이만큼. 생윤 이만큼. 하지 말고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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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하다가 확 번아웃돼요. 지금부터는 냉철하게 자기를 좀 이렇게 아껴주면서 괜찮아 조이가. 괜찮아. 괜찮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돼. 고생했잖아. 어? 힘들어. 너무 경직되면 안 돼. 그래서 괜찮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이만큼. 주체적으로 막 해도 될 것 같은데. 해도 될 것 같은데 불법 유턴 삐익. 김조희 씨. 조언 한 적 없어요. 그렇게 돼. 알았죠. 보시고. 윤리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 필적 확인 문구 보고 눈물이 막 흘렀어요. 왜냐하면. 그 필적 확인 문구. 여러분들. 햇볕이 유달리 맑은 하늘에 푸른 길을 밟고. 이거는 신석정 시인의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캐스트를 이걸로 제목을 달았는데. 모르신 분들은 막 이걸로 또 개드립 치면서 무슨 햇볕이 유달리 맑은 하늘에 푸른 길을 밟고. 강에 가자.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시는요. 어머니가 만일 구름이 된다면 바람잔 밤하늘의 고요한 은하수를 저어서 저어서 별나라를 속속들이 구경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만일 초승달이 된다면 내가 만일 산세가 되어 보금자리에 잠이 든다면 그 푸른 눈동자로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여기 일단 캡처하세요. 캡처. 그래서 어머니가 나의 꿈에 들어와서 나를 보시겠습니까? 라는 걸 아름답게 담고 있는 신석정 시인의 시입니다.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구름이 되신다면. 그래서 이런 시를 엄마한테 보여줘야 엄마가 이 시를 보고 엄마 구름대라고? 구름대서 너 위에서 잔소리야. 아빠가 구름대서 너의 눈동자로 너의 인생을 엿볼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좀 생각하시면서. 엄마도 너를 이렇게 보고 있겠지만 엿보는 게 의심이 아니라 엄마가 이런 사랑을 했겠구나. 제가 왜 눈물 흘렀냐면 정말 꿈에서 저렇게라도 나는 엄마가 날 봐줬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나의 꿈에서라도 나를 저렇게 봐줬으면. 그게 부모님입니다. 그런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우리가 해볼 텐데 이번에 탐구가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려웠냐면 둘둘둘. 요리 뭐고. 그 둘리가 아니라 이제 둘 셋이 아니라 둘둘둘이 어렵다니까. 뭐 그 드르 드르 중에 기억이 쥐업해야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명확히 네가 아는가를 물어봅니다. 이제 명확한 건 물어봐. 그 탐구에서 이제 제가 담당하는 윤사 생윤인 상관관계가 증가하고 있어요. 홍보가 아닙니다. 고민해봐야 돼요. 윤사 잘 나왔는데 생윤. 생윤 잘 나왔는데 윤사. 저 사람 약파나? 내가 왜 약파라. 윤리 강사인데.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불교랄지 도갈할지. 여러분 점점 나빠지고 있는 할아버지. 처음에 막 좋았어. 야 이야기 들어. 담론윤리 공론장에서 그런데 최근에 막 사악해지고 있는 하보마스. 롤스는 항상 문제가 있죠. 사회계약은 외워야 된다니까. 갈퉁. 퉁퉁퉁퉁. 갈퉁. 칸트 밀. 다 윤사 생윤 공통점입니다. 그러 나서 생윤 이번에 시험 문제를 봤더니 생윤이나 윤사나 19번이 어려웠는데 루쏘 일반의지 중요합니다. 루쏘. 루쏘의 일반의지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앞으로 아셔야 돼요. 칸트는 항상 짜증나고. 롤스 씨불씨불 거리지 말고. 롤스의 힘인 불복종은 생윤도 중요하고 윤사도 중요합니다. 다 롤스야. 롤리롤리. 롤스 다. 시대를 반영한지 몰라도 롤리롤리. 요즘 좀 내려가는데. 롤리롤리. 그만하세요. 롤리. 끝까지 해야죠. 주체성. 롤스 롤스 롤스. 생윤은 롤스를 잘 공부하셔야 되고. 환경윤리 파트는 항상 어려운데 여기는 아직 개념 정리가 잘 올 땐 부족하게 됐던 것 같고. 생윤은 항상 롤스. 그 노래 들으시면서 롤스를 좀 공부를 하셔야죠. 롤스 포기하지 마시고. 문항이 생윤은 항상 3단원에 집중되어가지고. 3단원 정치 철학 파트. 거기가 중요하니까. 그 강의를 지금은 이제 시점에서는요. 캐스트도 찍어드린 이유가 무슨 강의 들을까요?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수능 완성도 나왔거든. 잘 노는 기출 및 수특 분석에서. 내가 이제 등급별 커리 영상도 찍겠지만 어느 정도 좀 학습이 됐다 싶으면. 핵심 파트. 1단원. 3단원. 잘 노는 기출 및 수특 분석. 1단원. 3단원. 4단원. 6단원. 이렇게 선택별로 들으시고 정리한 다음에 모의고사 집 나가는 거 푸시면서 잘잘잘로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극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윤사 같은 경우는요. 윤사는 이제 홉스를 틀린 분들은 내올 때 윤사 12번 문제는 정말 수능으로 나왔어도 변별력 좋았을 문제입니다. 자연상태의 정의 부정의가 없거든. 홉스는. 그리고 휴이 정말.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사악해진다니까. 휴. 공감 능력.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할아버지 같이 생기신 그분이 요즘은 막 닭을 튀기진 않고 여러분들은 막 튀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설마 우리 정 씨 아저씨. 정약용 아저씨가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정약용 아저씨 틀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자유지 좀 개념 형성이 어렸던 것 같고. 스스 형제는 내가 맨날 얘기했지. 스피노자 스토아. 결이 다르다. 자기만족. 그리고 올해는 제가 볼 때 아리아리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비이성적 부분.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명확하게 퀘스트에서는 제가 간결하게 언급해드리지만 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 많은 특히 N수생 분들이 또 보고 N수생이 항상 이렇게 6편 끝나면 애들이 많이 이렇게 제 강의로 오는 이유가요.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방식들로 나왔던 내용만 공부하면 의미 없습니다. 이건 전과목 공통이에요.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건들어줄 수 있는 사람하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고민해봐야 돼요. 머리로.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연계규제 중요합니다. 교과서 중요하고. 근데 내가 다 했잖아.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 교과서 검증위원 했지. 연계규제 내가 수년간 강의하면서 검토하고 그 내용 보고 있으면 연계규제 날개, 해설지, 뭐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드릴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칸트. 칸트는 살인자만 사용시킬까? 살인을 명한 자는? 살인에 협조한 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작년에 내가 파이널을 모호 때 냈더니 사람들이 그거 나오겠어? 나와 이번 수능완성이 나왔어요. 교육과정상 중요한 부분들 건들어드릴 테니까 이번 6평 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필적 확인된 문구 보시면서 내가 부모의 사랑, 나의 입장,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보다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책하지 말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연금술사 소설가 파울로 코엘르도 좋아했던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이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래서 불쌍해. 그래서 대한민국 아이들이 대학 가면 다 어른 같은가 봐요. 상처 많이 받아서. 그러지 말고 내려놓고 가족 생각하면서 친구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하면서 본인을 보듬어줄 수 있는 하루 보내고 공부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다음 퀘스트에서 여러분 만날 날 여러분과 함께 할 날 기다리면서 강의 준비하고 모니터에서 뵙겠습니다. 6평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